이야 잘나온다 뭐해 나왔어? 맛있다 그래서 왔으니까 한 번만 봐야지 웃을 거다 uela 앞은 선 체다 사과 펀덩이 많이 나온다 펀덩이 많이 나온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4분의 1밖에 안주어 펀덩이도 비싼데 저 정도면 편의점에 제가 펀덩이 자주 사 먹거든요 이 정도면 그거 2200원짜리보다 양이 많아 철인의 포차 야 없는게 없다 맞네 뜨끈탕 국물이고 바삭튀김 어 전투팔국 여기 주방이 뭐 되게 바쁘겠다 이렇게 말하면 머리아파 자 칵테일도 있어 꼼장어요 내가 좋아 먹기 싫으면 말고 다른거 식사도 있고 돈까스가 메인가봐 앞에 딱 나와있게 뭐지 메뉴로 먹고 오겠다 사장님 저 추천메뉴 추천메뉴 오늘 추천메뉴는 앞에 있는거고 인기있는건 이렇게 하트표시 아 하트표시가 인기있는거에요? 네 네 제가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한 2만명이 되는데 아 진짜요? 술집은 참찍어봐 아 물론 술도 팔게 팔지 식당들이 보통 밥집만 찍는데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 사탕 테이블에 네 이만한 통을 만들어 놨어요 이 홈을 아 예예 거기다가 껍데기가 누구에요? 아냐 석화를 다 떼고 깊이 이만해 아 아 아 10년전이야 그렇죠 원래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포장마차에서 먹을때는 석화에게 스티로폼 한 통에 걔들 물차로 갖고올 때 아 저는 벌써 20년전이야 갖고올 때 그게 5천원이에요 식당에서 팔 때는 12천원을 팔았고 20년전에 지금은 곱절은 나겠지 못해도 곱절은 나겠지 곱절은 마치 좁아 잘 나온다 야 사장님이 형님이 이게 맛있다고 가자고 할만하네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제가 석화를 날로만 먹어 봤지 응 아 되게 찐거라고 응 어우 따뜻하게 따뜻하네 뭔가 유감히 귀여운 하성 제작자 자 너가 유감히 이